한동훈 씨는 선거부정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건데 그 선거부정 문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90일 만에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한동훈 씨도 운동권 정치인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서민 교수 당국대학에서 기생충학을 하시는 서민 교수가 운동권 정치인을 청산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칼럼을 썼네요. 그 칼럼을 이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좀 생각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운동권이 물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운동권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당이고 실제로 운동권을 물러날 수 있냐 문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운동권이 물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옳은 생각이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현재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 선거부정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주역 그런 종류의 일종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지고 좌파가 대한민국을 연구히 장악하는 그런 구상을 채우고 현실에 실행한 그런 인물들의 중심이 누굽니까 586운동권인 거죠 뭐 송영지 씨라든지 우상호 씨라든지 윤호중 씨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늘 이야기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양정철 씨라든지 이근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586세대지 않습니까 조국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서 물러날려면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한참 절정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 선거부정이라는 씨앗을 뿌려 가지고 그게 이제 만개하는 시점인데 이제 서민 교수는 옳은 이야기를 많이 쓰지만 서민 교수의 공식적으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한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위는 그냥 예를 들면 이불 속에서 독립만사하고 같은 거죠 실제로 그 당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586을 향한 한동훈의 이유 있는 비판 세상에 이유 없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덮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을 제가 뵙고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거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왜 이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선거부정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윤 대통령은 첫째 이유고 둘째 이유 셋째 이유 넷째 이유 이렇게 이러면 다 될 겁니다 이유 없는 건 없거든요 이유를 다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정치인을 청산해야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갈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거를 서민당국대학 기생증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줬는데 그러나 사실상 여러분들 저는 이분들이 청산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미에 보시게 되면 한동훈 씨가 이야기한 내용도 나오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수십 년간 386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정을 또 내밀면서 대대손손 국민의회 군림하며 가르치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됩니다 지극히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 옳은 이야기가 해결이 되려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작동되지 않고서는 한동훈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당위는 현실 세계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 씨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당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될 일 그런 현실에서는 586 세대들이 결국 양정철이나 이건영이나 우상호나 송영철이나 윤호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선거를 조작하는 중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가지고 한국을 지금도 거의 장악하기 그냥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마키아벨리 이야기처럼 마땅히 해야 될 당위와 실제로 일어난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이번에 민경욱 씨가 낙마한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민경우 대표는 사퇴했지만 새삼 깨닫게 되는데 운동권 청산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백 번 외쳐봐야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라는 이야기죠 서민 씨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거론한 걸 못 봤고 한동훈 씨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거론한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 조선 칼럼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이불 속에 다 독립만세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현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한쪽으로 다들 선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비급하게 돼 가지고 비급함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지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만 외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해 가지고 아니 누가 세상에 여러분들 586 운동권 정치인이 퇴장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 안 하겠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러날 거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서민 교수의 아주 좋은 거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래오래 갈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름 중국 공상당이 인권을 탄압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니까 중국이 자유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은 뭐죠 수십 년이 가도 중국이 자유화의 길을 들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유화의 길을 고맙습니다 kes 알ā